자막 제공 및 적당히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간장 배고파 빙빙 귀엽다 네, 이거 그제 마이콜 첫째, 마지막으로 엉덩이의 라면 엉덩이의 라면 엉덩이의 라면 자, 그런데 만들어보니까 Freddy, 이렇게 멈추는 것 같아요 누구지? 어휴, 청양고추 이렇게 나를 덮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안 쓰죠? 그래서 여자들은 통근을 기울이요 바다에 힘이 Rounded by 벽을 3개 뽀뽀장, 도시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